이거 뭐야 소시지 래미? 어 소시지야 샐러드랑 아빠 형이랑 싸이아이 우와 이게 스키야키 우동이야 야 잠깐만 오뎅도 빼야돼 오뎅 빼 빠졌다 아니 그거 빼서 먹으라고 내 우동은 들어온 거 안들어와있겠지 야 빨리 저 뜨거운 스릇한 곰곰에 오 많이 한꺼번에 이거 먹어요 오 원래 이거 일본식 샤부샤부는 간장에다가 달걀 노른자에다가 적셔 먹잖아 진짜 참 갖다줘 내가 왜 먹지 말고 이거 맛있낌 맛있네 맛있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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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기미 좋아 응 달 먹어봐봐 그냥 먹어봐 맛있어 응 진짜 나온다 먹어봐봐 맛있어? 맛있어? 우와 이쁘다 오 내호동 와 생각되게 나라먹는거야 어째 맛은? 맛있어 맛있어? 뭐라고? 국물이 진하다 진하다고? 진짜요 근데 날개란 싫어하는 사람은 약간 비린맛을 느낄 수 있어 날개란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 날개란 싫어하는 사람은 날개란 싫어하면 비릴수도 있어 흑뿌랑 이능이 있어서 나이가 뭐야 아까 내가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국물은 적셔먹는건거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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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갈때 이건 쌓갓인거 같지? 내가 좋아하는거 저 형만야 석지말고 떠서 먹는거야 막 석지말고 딱 엄마가 저렇게 잘라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기랑 다 넣었어 나도 안 느끼해? 맛있다 맛있어? 달콤해 아들도 먹어 먹어야지 그냥 먹어야지 맛있다 맛있다 달콤해 달콤해 돈까스야? 아, 돈까스네 근데 안에 카레야 카레? 카레 찍어 먹으러 왔구나 카레가 찍어 먹는데 카레가 되게 매콤하다 맛있어? 응 맛있어 거기도 부드럽고 맛있다 뭐가? 거기도 부드럽고 누림나도 안다고 맛있다고 소스가 매콤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소스도 매콤해 카레소스 저 옆에 건 뭐야? 이거 고로케 고로케? 이거? 근데 이건 파인애플 파인애플인데? 어? 파인애플인데 고로케다 고로케 오 오 카레 향을 하는 것 같은데? 맞아? 고로케도 괜찮아? 응 맞아 나는 부드러운 거 아니고 어 난 부둥부둥이 못 나와가지고 아 으깬게 아니라? 응 감자가 응 이게 나인 생우동인데 먹어봐 잘 섞어서 뭐? 오 그게 시크한 맛은 맛있는 거야 담가봐봐라 그치 원래 맛있는데 아냐 빼지마 스크림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 스크림도 그렇게 해서 먹어 먹어 빨리 국물이 스며들기 전에 빨리 먹어 제발 제발 맛있네 어때 많이 쉬어? 응 아니 아시지 산뜻하지 산뜻하다 얼어 향이 좋아? 응 또 먹는데 먹어봐 아까 하라가 어때? 아까 하라가 어때? 일단은 안 갔어 니게도 안 갔어 니게도 안 갔어 라임이? 응 야 딸찌 그만 먹여 야 먹지마 먹지마 빨리 먹지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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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